자매 예수님, 자매 예수님, 자매 예수님, brothers and sisters, I'm very happy to see so many of you coming today for this first Saturday devotion. You not only receive blessings and graces, but you must share this blessing and graces with other people. You are just a drop of water in the ocean. But this drop of water is very powerful. It was spread all over the world. Do you believe that?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또한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Korean food are very salty. 한국 음식은 아주 짭니다. Why are you so much salt? To preserve the food. I saw you making kimchi. First it was so thin in salt water, right? You all like kimchi? You all like kimchi? You all like kimchi? You are the food. So your faith must be like the salt. You must be strong and tasty as the salt. You must be salty as the salt. You must be salty as the salt. 소금은 그 음식을 오래 보존하게도 하고 또한 맛을 내게도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소금과 같이 짜져야 하고 또한 아주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짠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련과 박해를 받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진다면 다른 사람들의 강한 믿음들을 그런 좋은 영향들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힘을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강해지게 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강해질까요? 바로 그 시련과 고난을 겪을 때 우리의 믿음은 강해집니다. 우리는 그 큰 박해를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우리는 그 성교의 영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는 정도에 그렇게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진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강한 믿음을 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 강한 믿음을 갖도록 합시다.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바라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빛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천국으로 가는 길을 비춰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빛을 어둠 속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곳에 빛을 두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는 이곳에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우리의 빛을 보고 어둠 속에서 다시 빛으로 향해 날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 어떻게 하면 강한 빛이 되어서 많은 빛을 바랄 수 있게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닦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일어나서 의총의 빛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빛이시고 진리이시고 또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예수님 없이는 하느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바로 예수님께 가는 길이시고 또한 지름길이십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빛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성모님을 잘 따라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또한 성모님의 메시지를 실천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무장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윤리아 엄마께서도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우리가 5대 0성으로 무장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실천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될 것입니다. 윤리아 엄마께서는 너무나 많은 고통들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온 노력을 다하셔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제가 반복했지만 정말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묵상하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 1월 1일에 성모님께서 주실 말씀입니다. even at this time my daughter whom I chose is offering up endless sacrifices and penances and offering up the sacrifices of atonement before God's royal palace for the salvation of this world. however, as a number of the faithful little souls who are following her rule is not yet sufficient, I want to inform you that my little soul is now offering up the pains of frequently approaching the crisis of impending death moment after moment, breathing with the last gasp and ask for your help.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택한 딸은 이 세상 구원을 위하여 끝없는 희생과 보속을 바치며 하느님 대전에 보상의 제물로 바쳐지고 있단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는 충직한 작은 영혼들이 아직도 부족하여 내 작은 영혼이 이제는 매 순간순간 임종을 넘나드는 고통을 공헌하면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 도움을 청하려 한다. 여러분께서 오늘 보셨던 것과 같이 윤리엄 엄마께서는 정말 그렇게 힘이 없으시고 너무나 힘드신 상태이셨는데 주디인께로부터 받은 힘으로 윤리엄 엄마께서 말씀을 하셨고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와 그 도움으로 주님께서는 다시 계속해서 윤리엄 엄마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우리 모두의 도움을 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영혼을 자리에서 바로받고 계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암흑 속에서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무법 천지가 되어가고 있어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고자 내 딸이 받고 있는 고통이 그렇게도 극심한 것이란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어서 빨리 일어나 성심을 다해 그를 도와가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시 일어나서 성심을 다해서 윤리엄 엄마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윤리엄 엄마를 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온 삶의 생활의 기도로 봉헌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메시지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매일 매 순간의 생활의 기도로 온전히 봉헌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기도를, 더 많은 희생을 윤리엄 엄마를 위해서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더욱더 윤리엄 엄마에게 힘을 주시고 운청을 주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양육하시고 기르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윤리엄 엄마께서 오늘 조금 좋아지시는 걸 보고 정말 놀라웠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선생님께서는 1년 동안 아무도 만나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 여러분, 정말 윤리엄 엄마를 성심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합시다. 여러분께서 윤리엄 엄마를 도와주시길 원하십니까? 성모님을 도와주기를 바라십니까? 윤리엄 엄마를 도와드리는 것은 성모님을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모님께서 윤리엄 엄마를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윤리엄 엄마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같이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윤리엄 엄마께서 우리 계속해서 양육해 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우린 정말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윤리엄 엄마를 돕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께 아주 간단한 것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천여명이 모여 계신 것 같은데 각자 한 분께서 윤리엄 엄마를 위해서 묵주기도 5단씩만 받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각자 한 분이 묵주기도 1단씩만 받쳐주시면 천단이 윤리엄 엄마를 위해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윤리엄 엄마를 위해서 다시 일어서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정말 다른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올해 이제 시작은 이제 시작은 이제 1월에 3월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벌써 1월에 갔습니다. 이제 2월에 이동입니다. 그래서 2017년지 오늘 2월인데 우리 새롭게 시작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악습을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도록 합시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특별 목주기도 더 많이 바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미사를 받지 않으시는 분들은 매일 미사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잘 받지 않는 분들은 더 많은 희생을 받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매일 매순간 생활의 기도로 봉헌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유리와 엄마께서 이렇게 여전히 함께 우리와 살아계시는지 아십니까? 이미 모든 고통을, 두 벌 죽음의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정말 두 벌 죽음이 아니라 세 벌 죽음의 고통을 받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와 같이 함께 움직이시고 살아계시는지 아십니까? 가시고 나면 다시 쓰러지시고 힘드신 상태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기도와 함께 유리와 엄마의 고통이 합쳐진다면은 하느님 의무의 잔을 붙들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극도의 제약으로 어둑 속에 있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진노의 잔을 쏟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음 첫 토요일에 다 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모성심의 승리를 위해서 이곳에 함께 모여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 모여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성모님께 불림받아 왔고 또한 윤리엄마를 도와주기 위해 모여있습니다. 그때가 오면 우리 모두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주님께서 다시 이곳에 왔을 때 작은 영혼과 함께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과 정신을 하나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서둘러서 일시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천국에서 정말 영원한 행복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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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